고혈압 환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건요. 고혈압 환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 운명을 자기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고혈압이 있다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먹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머리에 이상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심장에 눈에 그리고 콩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은 뇌과 선생님들이 보시는데 꼭 안과에 가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벌써 문제가 생겨서 뇌과 고혈압 약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약도 겸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혈압을 시작했지만 다음에 다른 어떤 병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혈압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뒤따라온 것이 뇌혈관병입니다. 머리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는 우리 사람 몸 전체를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겨보면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혈관이 막힙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그런 병이죠. 그리고 눈에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막막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콩팥에 이상이 생깁니다. 요즘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요. 다 이게 고혈압만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병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하는지 노력을 할까입니까? 그런데 이런 병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떡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은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부터 먹기 시작할 때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몸은 아주 예유가 있어서 조금 혈관이 좁아진다고 혈압이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좁아져야 비로소 혈압이 올라갑니다. 많이 좁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십 년 걸립니다. 사람은 해로운 음식을 3살 때쯤 부터 먹습니다. 3살 때쯤 되면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혈관이 좁아집니다. 서서히 좁아지는데 좁아지다가 나중에 한 30, 40살 쯤 되면 비로소 혈압이 올라갑니다. 3, 40년 동안 혈관은 좁아지고 있지만 표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이거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던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먹어왔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사람 몸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늦춰줄 뿐이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음식을 가려먹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다급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해야 되죠.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 몸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